3번이 정말 요망하기도 아주 잘 나오는 아이소 그게 바로 뭐냐면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원래 이럴 때 우리가 할렐루야를 한번 외워줘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지문집합의 개수 세기는 정말 중요해요 내가 자꾸 나를 정신차리게 한다 이 부문집합의 개수 세기는 정말 중요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? 반드시 나옵니다 자 부문집합의 개수를 세라 일단 여러분의 A라는 이 2의 인승인 이유 이게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의 최근 여러분의 2개년간 그냥 집합 A라는 여러분의 집합을 주고 부문집합이 몇 개야?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출제자들이 완전 병신은 아닌가 봐요 우리가 여러분의 알까봐 아주 무서워서 완전 쪼는 모습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같이 또 틀려주는 멋진 모습 잘 봐요 일단 여러분의 보문집합의 개수가 2의 인승이다 왜냐 그 왜냐의 여러분의 굉장히 포인트 중요한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증명 원 빠밤 이거 해주는데 우리 애들은 하지만 여러분의 어색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안 해주네요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의 증명 이름 자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 하시고